지금 주문하세요.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액션 피규어 지금 가장 핫한 상품입니다. 지난달 만들어졌던 김 총비서의 베개도 완판됐습니다. 김정은 액션 피규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빨리 구매하십시오. 단돈 10원, 10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3개를 구매하셔서 하나는 차에, 하나는 집에, 그리고 하나는 그냥 버려주세요. 네, 정권 바뀌면 못 삽니다. 얼른 주문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 주십시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문화와 사회를 살펴보는 북소리입니다. 홍알복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이던 서양세계 이렇게 보면 굿즈라는 게 있습니다. 굿즈,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모형들이 있는데 이것을 굿즈라고도 하고 피규어라고도 하죠. 요새 그걸 또 모으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유명인들을 본다 만든 인형, 지금 말씀드린 굿즈,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도자기입니까? 제품명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맞습니다. 이 사람 얼굴 좀 낯이 익네요. 북한의 지도자죠. 김정은 총비서입니다. 총비서 얼굴로 만든 촙니다, 이게. 촌데 가격은 한 15달러 정도, 미화 15달러 정도 되고요. 유명 인터넷 판매 사이트,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김정은 총비서를 불태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 촛불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 제품은 미국 오레건주에 있는 어떤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건데요. 이 제작자는 아주 근사한 의미를 여기다 뒀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이 초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는 의미로 이 초를 밝혀서 태워주길 바란다. 이렇게 제품 설명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인류에가 발현된 건지 아니면 좀 상업적인 마인드로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초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 또는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김정은 총비서를 주제로 한 제품들이 꽤 많네요. 네,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미 지나갔지만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에다가 온갖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식품 중에 이렇게 매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김정은의 모습을, 김정은 총비서의 모습을 형성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타고 날라가는 김정은 총비서 이런 모습을 만든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게 만들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요. 총비서, 김 총비서의 얼굴이 들어간 양말도 눈에 띄는데 이거 뭐 신고 다닌다, 밟고 다닌다. 이거 북한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끝판 얘기지. 처형감인데요. 그렇죠,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필깎이인데요. 그 연필을 꽂는 위치가 이런 것들, 네티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서방세계에서는 재밌다, 귀엽다, 선물로 사고 싶다. 뭐 특히 애완용 동물한테 사주기도 좋다, 딱 맞다. 뭐 이렇게 웃어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만일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방세계에서는 지금 뭐 김정은 총비서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 한국도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자국의 지도자 모습을 본단 이런 피규어나 이런 굿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표현이 자유가 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질 않지만 북한은 아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인가요? 2003년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에서 응원단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죠, 그렇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비에 맞고 있다, 이래가지고 다들 내려가지고 울고 울고 그리고 뭐 포스터 같은 거라도 신문입니까? 떨어뜨더니 감싸 안고 그랬던 참 그 자체가 큰 구경거리였던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존엄을 해치는 그런 일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규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 때문이겠죠. 결국은 상업적인 이용 아닙니까? 피규어라는 거. 공보려고.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닙니까? 초상권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있어도 북한이 클레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걸면 걸릴 텐데 북한이 굳이 또 나서지 않나 보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미북 정상회담 때 그때 티셔츠도 하나 사오셨잖아요. 티셔츠에 보면 도날드 트럼프 얼굴, 대통령 얼굴하고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들조차도 희화화하고 상품화하고 또 돈도 대고 또 그걸로 유명세도 얻고 이렇게 좀 좋게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자본주의식이 되기도 합니다만 북한에서 이런 거 한다. 목숨 걸어야 되는 가문을 없앨 수 있는 아주 큰 마음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군요. 오늘 북소리는 소셜미디어의 북한 관련 문화, 사회 중에 김정은 총비서를 닮은 김정은 총비서를 흉내낸 피규어들 어떤 것들이 인터넷에 팔리나 살펴봤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북한과 문화, 사회 그리고 홈쇼핑까지 살펴본 북소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홍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